센스타 보라 투표 달차벤 세리 투표 G.O.D 팬 미르 아 미르가 안녕하세요 엠블랙 미르입니다 G.O.D 형들 콘서트를 가서 굉장한 팬이 되고 가수의 꿈을 키웠던 것 같아요 방송에서 숱하게 G.O.D의 팬임을 인정한 미르 G.O.D를 향한 미르의 팬심지수는 상상 이상입니다 G.O.D의 모든 곡을 알고 있는 미르 TV를 봤을 때는 호영이 형은 물국에 참치를 좋아하세요 왜 왜 왜 G.O.D의 식성까지 꿰고 있는 소름돋는 리얼 팬 저희 장성집에 그때 G.O.D 선배님들께서 콘서트에 썼던 물병까지 있어요 진짜 아니에요? 그거 어떡해? 근데 그게 진짜 자랑하고 싶은 게 아시겠지만 콘서트에서 물병 가져오기가 세상에서 제일 힘들어요 맞죠? 그거를 딱 던지는 순간 모든 팬분들께서 그 물병을 다 달려드시는데 저랑 큰 누나가 성공해가지고 대신할 수 없는 G.O.D의 상위 1% 프리미엄 팬 G.O.D를 향한 지극한 팬심은 마침내 예상 못한 놀라운 결과로 빛을 보게 된 큰 누나를 지금 G.O.D 선배님들 담당했던 매니저분과 결혼하셨죠 이런 식으로 성공한 팬의 사례는 다시 찾기 힘들다 G.O.D의 간접 가족 민 5위 G.O.D. G.O.D. G.O.D.